안녕하세요 2호 코바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데일리백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가방들의 특징은 사슬 줄무늬가 마치 가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듯한 입체감 있는 느낌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멜 스티치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가방뜨기 해볼 거구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늘어나는 모양의 바닥이 약간 있기 때문에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도 예쁜 모양이지만 두께감이 있는 물건이 들어갔을 때도 가방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쁜 모양으로 물건 담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토트백으로 들어보실 수도 있고 손목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방 만들고 실이 약간의 실이 남으니까 그런 실들 이용해서 두꺼운 실이기 때문에 가방끈 뜨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중사슬뜨기 라는 이것까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이중사슬뜨기로 가방끈 추가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같은 소재의 실을 사용하지 않았구요 그냥 두께감이 있는 실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티셔츠 안이나 패브릭이나 이렇게 천이 원단이 잘라져 있는데 딴 느낌의 이런 실을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가방은 이렇게 밧줄 느낌의 두께감이 있는 실입니다 두께가 4mm의 굵기가 있는 실이에요 이런 필트이스트 청키 마크라메 라는 단단한 느낌의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이렇게 실이 두껍기 때문에 뜨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스티치의 특징을 살려서 더욱 입체감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크라메 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뒤에 보시면 패브릭량 이용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자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실들 가방 만들고 이제 짜투리 실들 생기면 요런 식의 장식 만들어서 가방을 요렇게 장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이제 패브릭량을 이용한 가방이구요 요거는 이제 가방이 실이 두꺼워서 시작하는 사슬코나 단수를 이렇게 약간 줄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패브릭량이나 이런 마크라메 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의 무게는 요 실이 거의 다 사용이 돼서 450g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 필티스트 마크라메 보라색 실을 사용을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 한 볼의 무게가 250g 이기 때문에 같은 실 사용하신다면 두 볼의 실을 준비를 하시면 되구요 바늘은 저는 요렇게 굵기가 7mm인 코바늘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패브릭량도 똑같이 요 바늘 사용을 하였구요 여러분 손땀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6mm에서 8mm 사이의 바늘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리실을 이중사슬로 구멍이 안보이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꼬리실을 한 60cm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60cm 실을 남겨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에 이렇게 꼬리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꼬아서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져오고 이 아래 꼬리실 꼬여있는 이 부분 앞으로 다시 바늘에 줄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줄이 걸려있죠 이때 길게 실패의 관계에 있는 이 실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슬뜨기 하듯 두 줄을 통과해서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지는 더블체인을 이중사슬뜨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꼬여있는 이 부분 여기에 마크링으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체인 하나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코를 이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꼬리실 꼬리실이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꼬리실을 움직여서 이렇게 바늘 앞에 감아주세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두 줄을 감고 나서 다시 또 사슬뜨기 이런 식으로 사슬을 총 9개를 만들어 주세요 다시 꼬리실 이용해서 바늘 앞에 감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다섯 David 을 만드는 정도로만 충분히 이렇게 코를 자 남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아우 코가 되있는 요 상태에서 자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사슬뜨기 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사슬뜨는 요 코를 돌아와서 첫 코로 자 시작을 할 거에요 자 꼭 실이 두껍기 때문에 최대한 터가 나지 않게 시작하는 방법 자 요기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끝에 사슬 여기 더블체인 첫번째 구하고 아홉 번째 코에서 자 코가 3코 씩 들어가도록 자 짧은뜨기 를 해 줄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위아래 한 코시의 자유롭게 사슬이 첫번째 코가 되는 거고 여기 구멍 자 우리 아홉 번째 여기 사슬 더블체인 돼 있는 요 라스트 자리 있죠 여기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뜨기 를 이렇게 하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슬뜨기 하고 사실은 이제 얘가 첫번째 콘데 얘는 이제 두번째 코가 되는 거죠 자 두번째 코 자리에 요렇게 마크링 하나 더 꽂아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자 요기 구멍에 코를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를 자 첫번째 구멍에 사슬 하나 세우고 1 2 2개 하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표시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이렇게 사슬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서 요기 꼬리 실은 계속해서 감고 떠 주세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 남겨두고 이 중간 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만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요기 사이에 이중사슬 가운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요기 마지막 코 빼고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 주세요 요렇게 첫 코에 지금 두코 집어넣었고 그리고 나머지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끝자 짧은뜨기 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번째 코 표시 해 두었던 자리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건데 여기에 짧은뜨기 를 새 코를 넣어 주세요 자 요렇게 요기 지금 마커링이 뺐던 요 자리 여기에 꼬여 있는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꼬리 실은 계속해서 감아서 같이 뜨도록 할께요 자 세코 뜨는 자리 있다 돌아와서 또 찾기 쉽게 일단 표시를 해 놓고 자 영상을 계속해서 찍도록 할게요 2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코가 마지막 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아래 보이는 사슬마다 1코씩 짧은뜨기 를 다시 해서 저 끝까지 쭉 가주세요 4 여기 세코 그리고 중간에 일곱 코 이렇게 뜨고 나서 이 첫번째 우리가 코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기 이제 두 코가 들어가 있는데 요기 자리에 마지막 짧은뜨기 한코를 더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처음 코 시작했던 이 자리에 다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에도 지금 하나 둘 셋 총 3코가 들어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양쪽에 코가 세코 씩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리 나요 첫번째 코가 아닌 처음 사슬들 올라간 이 자리에 코를 만들어 줄 거에요 이렇게 모양을 처음에 조금 잡고 나서 자 처음 시작하는 자리는 여기 이제 걸려있는 사슬 앞줄 말고 사슬 뒷줄 있죠 사슬 뒷줄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를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번째 코는 이제 다시 여기가 되는 거에요 요렇게 첫번째 코 하나 표시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코들은 어느 자리에 이제 뜰 거냐면 요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짧은뜨기 나 요기 이렇게 사슬 2줄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자 짧은뜨기 를 할텐데 자 지금부터는 카멜 스티치를 요렇게 한 단을 둘러 줄 겁니다 일반적인 짧은뜨기 가 아닌 카멜 스티치 나 요렇게 요 보이는 사슬 2줄이 아니라 고 뒤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 자 뒤에 있는 이 세번째 줄에 걸어서 짧은뜨기 를 할 거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사슬이 밧줄 처럼 요렇게 앞으로 눕혀져 있는 모양이 되는 카멜 스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코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여기 뒤에 바늘을 넣어서 요기 하나 둘 셋 세번째 사슬 모양 보이는 디추 자 마지막에 보이는 요 가로주 이 뒤에 있는 줄에 걸어서 짧은뜨기 를 해주세요 카멜 스티치 입니다 요런식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코가 늘어난 자리 1코에 이 3코 들어가 있는 자리에 2코씩 뜨는 자리인데 이 첫번째 코를 이 사슬 주라고 여기 첫번째 코 짧은뜨기 됐던 이 자리에 1코씩 나눠서 떠 주었어요 요 자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요 부분만 조금 위에서 떠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나머지 코들에는 짧은뜨기 를 2개씩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자리는 요기 하나 둘 셋 만 마지막 요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가로줄 여기 뒤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를 2코 를 떠 주세요 하나 자 2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늘려 뜨는 자리 마지막 코를 하나 요렇게 표시를 해 두시구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기 이제 일곱 코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똑같이 1코에 하나씩 떠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1코씩 카멜 스티치 계속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뒤에 바늘 들어가서 1코에 하나씩 이렇게 3코 늘어나 있는 이 자리에는 1코에 2코씩 지금 3번을 떠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하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마크림 빼고 요 짧은뜨기 뒤에 여기 세번째 뒤에 줄에 걸어서 자 2코 늘려 뜨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2코 늘려 뜨기 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코는 요렇게 처음 늘어나는 자리 표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나서 두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바늘을 넣어서 카멜 스티치 지금 두꺼 떠 주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자리에도 또다시 바늘 넣어서 자 마저 더 두고 떠 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 새 코가 있던 자리가 총 1 2 3 4 5 6 여섯 코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여섯 코에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는 표시를 하나 해 두시구요 자 여기가 요렇게 이제 늘어나는 자리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가운데 있는 일곱 코는 자 뒤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중간 부분은 떠 주었구요 여기 이제 분홍색 마커린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 코 잖아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인데 마지막 코에도 두코 늘려 뜨기를 해 줍니다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두코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두코 늘어나는 이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래처럼 여기 반대쪽처럼 똑같이 표시를 해 주었구요 요 사이에 첫 번째 코만 하나 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코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뜨는 데일리 가방은 카멜 스티치 한 단을 뜨고 그리고 이 카멜 스티치 사이에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를 이제 한 단을 뜰 거에요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자 이 첫 번째 코에 여기 표시해 두었던 이 자리 있죠 여기 이제 두 줄 밑으로 짧은뜨기 일반적인 짧은뜨기니까 사슬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첫 코를 자 이제 두코 한코 두코 한코 아래 두코씩 늘어놨던 이 자리에 두코 한코 늘려 줄 거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자리에 두 코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자 그리고 여기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라는 표시 이렇게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항상 짧은뜨기로 할지 카멜 스티치로 할지 무늬가 바뀌는 거에요 이렇게 단을 번갈아서 무늬를 바꿔 뜨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코 다음에는 자 한코 여기는 이제 한코 뜨는 거에요 늘어나는 자리가 이제 자 옆으로 갈수록 두코 한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또 두코 뜨는 자리 하나 이렇게 두코 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늘어나는 자리 마지막 한코 두코 한코가 지금 자 여기 사이에 무늬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를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늘어나는 자리 표시 하나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 자 일구 코 그냥 또 똑같이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늘어나는 자리 표시에 두었던 이 여섯 코에 자리에서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두코 한코 이렇게 총 3번을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코 지금 늘어났죠 거기 늘어나는 자리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또 다시 표시 그 다음 한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두코 두코 다음에 한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무늬 반복 두코 한코 떠 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자 마지막 코 늘어나는 자리 자 여섯 구였던 자리가 그래서 또 세코가 늘어나서 총 9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타원형으로 여기가 이제 더 넓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한코에 하나씩 또 일곱 코를 짧은뜨기 로 떠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두코 있는 자리도 두코 한코 이렇게 두코 한코 떠 주시면 되죠 하나 둘 둘 자 늘어나는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에 표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이제 라스트 여기에 한코 마저 떠 주세요 그럼 여기도 아래 두코가 세코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예요 다음 단에 이제 첫 번째 코인데 자 무늬 뜨기가 짧은뜨기가 요렇게 한단이 돌아갔으면 그 다음 무늬 뜨기는 요 카멜 스티치 입니다 요 이제 무늬가 나오는 단을 또 떠 주셔야 돼요 카멜 스티치는 요렇게 짧은뜨기 뒤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뒤에 있는 요 줄에 걸어서 뜨는 거라고 했어요 자 뜨는 거는 짧은뜨기 인데 시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만 이제 요 뒤에 있는 뭐 줄에 걸어 주는 거죠 첫 번째 코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무늬를 바꿔서 카멜 스티치로 한단을 떠 줄 텐데 자 여기서도 또 코가 이렇게 아우 코가 이제 열두코로 늘려서 떠 줘야 돼요 이번에는 하나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두코로 늘어나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둘 여기서 두코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카멜 스티치로 하나하나 둘 떠 주세요 첫 번째 코 표시 해 두세요 1 1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 코 뒤에 가서 코가 2 꼬로 1 꼴을 더 늘려서 떠 줍니다 요기 자 두코 세 번째 코를 두커로 떠 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여기서 두코 늘어나는 거에요 1 1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보시면 이제 늘어나는 자리가 아래에서는 여기서 늘어났는데 위에서는 그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코에 이렇게 코 늘림을 해 주었어요 요렇게 늘어나는 자리를 약간 불규칙적으로 바꿔 줘야지만 여기 이제 두꺼운 실로 이게 가는 실에서도 요게 이제 펴가 나는데 이렇게 두꺼운 실로 뜨면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규칙적으로 코를 늘리다 보면 모양이 미워집니다 각이 지고 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자리를 바꿔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요기 이제 가운데 또 일곱 코 그대로 카멜 스티치 떠서 여기 늘어나는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둘 여기서 두개 하나하나 둘 여기서 두개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 여기서 두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총 3번을 반복해 주세요 하나 여기도 늘어나는 자리 구관 표시 첫번째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두코 하나 같은 자리에 요렇게 두코를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뒤에 코에 바늘 넣어서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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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기서 또 두코 하나 둘 자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복 하나 하나 자 요기서 또 두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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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카멜 스티치로 마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척고 전까지 아래에 새 꾸대 있는 거를 또 하나하나 둘 떠서 6호 늘리는 구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아 아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고 자리에서 두고 으 아 2 제가 이제 총 열두 코 세코 있던 자리가 열두 코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 마지막 단 한 단을 더 늘려서 떠 줄 텐데요 이제 여기서 또 새 코가 늘어나서 15 코 여기서도 15 코가 이제 만들어질 거에요 자 이 다음 단 늘어나는 규칙은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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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규칙대로 코를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번째 코 자 이번에는 이제 카멜 스티치가 끝이 났고 일반적인 짧은뜨기 단어에 떠야죠 그래서 보이는 사슬 두 줄 밑으로 자 코를 시작해 주세요 첫 코에 하나 여기가 첫 코가 되는 자리입니다 항상 하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 주도록 할게요 2 2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코 1코 아래 4코 중에 그 사이에 두 번째 코가 1 코가 이제 두코 떠서 늘어나는 자리이고 6 규칙을 반복해서 나머지 코에 그대로 자 적용을 할 거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 번째 코에 여기 두코 그리고 나서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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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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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코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 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첫 코만 표시를 해 두면 되고 마커링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가운데는 한 코에 하나씩 일곱 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자 이거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아 옆에 이제 양쪽에 늘어나는 자리 12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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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구 규칙대로 자 코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에 하나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두 번째 코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 나서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복 하나 그리고 여기서 둘 늘어나는 자리 둘 둘 그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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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 늘어나기 둘 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하나 여기도 이제 다음 단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커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 이 옆에서 세코 시작했던 게 열 다섯 코가 되었구요 자 여기까지 또 일고 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 한 번 더 늘려 뜨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두 번째 코에서 늘어나기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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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번째 코에서 늘려 뜨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여기도 총 지금 세 코가 열 다섯 코로 코가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한다는 짧은뜨기 한다는 카멜 스티치로 자 무늬뜨기를 반복해서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떠줄 겁니다 자 저는 요 가로줄이 총 아홉 줄이 보일 때까지 이제 코를 늘리지 않고 떠줄 거에요 자 여기 이제 단 뭐 빼뜨기 하고 이런게 중간에 없으니까 첫 코만 표시를 하나 잘 해 두시고 첫 코부터 무늬를 바꿔서 단을 교차를 해 주시면 돼요 요 다음 단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 뒤로 떠서 카멜 스티치를 다시 한단을 해 주었죠 근데 이제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래도 한단에 하나씩 카멜 스티치와 짧은뜨기를 교차해서 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번째 코 표시 여기에서 이제 무늬가 바뀌는 거에요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 없이 한단을 쭉 여기까지 둘러서 떠 주시면 됩니다 카멜 스티치로 한단을 둘러주세요 한단을 코를 눌리지 않고 카멜 스티치로 이렇게 둘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은 이제 짧은뜨기로 이렇게 또 한단을 둘러 주시면 돼요 늘어나는 거 없이 여기 첫번째 코 표시에 떴던 자리부터 여기 두 줄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또 한단을 쭉 둘러 주는 겁니다 카멜 스티치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한단씩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원하는 높이 까지 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짧은뜨기 카멜 스티치를 반복해서 뜨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실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두꺼운 실을 매듭을 지어서 바꾸기 보다는 이렇게 이 다음 스티치를 하면서 기존의 실 말고 새로운 실,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뒤에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새로운 실로 바늘, 여기는 기존의 실, 여기는 새로운 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꼬리실들을 이 사이에 바늘하고 이 새로운 실 사이에 이렇게 꼬리실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실로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꼬리실은 이 안쪽으로 감을 수 있는 만큼 감아주세요 한 10cm 이상 이렇게 매듭 없이 감아서 떠 주시면 두꺼운 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감춰서 계속해서 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감으면 되겠죠 그럼 안쪽에서 실이 매듭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있는 꼬리실들은 좀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카멜 스티치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와 카멜 스티치를 반복을 해서 손잡이 뜨기 전까지 떠 보았습니다 저는 이 가로줄이 총 9줄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도록 떠 보았어요 여기 시작한 곳에서부터 1,2,3,4,5,6,7,8,9 9개의 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단을 마무리하고 짧은뜨기까지 하고 나서 손잡이를 뜨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빼뜨기 없이 또 같이 계속해서 뜨던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총 9코를 여기 아홉 번째 코까지만 짧은 짧은뜨기가 아니라 우리 카멜 스티치 이제 들어가는 단위죠 카멜 스티치로 여기 총 9개를 뜯도록 할게요 4 자 지금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총 9코를 카멜 스티치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슬로 손잡이 부분을 자 만들어서 넘어갈 텐데요 저는 총 12개를 자 사슬 개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 12개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구멍이 되는 부분을 건너뛸 텐데 총 10코를 건너뛰어 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10번째 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번째 코가 되는데 11번째 코가 되는 이 자리 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카멜 스티치를 자 다음 반대쪽 손잡이 가기 전까지 여기 사이에 총 12코를 카멜 스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 4, 6, 8, 10, 1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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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까지 총 12코 가멜 스티치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12코 가멜 스티치 손잡이 옆 부분 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코 사슬 해서 10코 건너뛰고 나머지 3코 이렇게 첫 번째 코까지 가면 됩니다 사슬 일단 12코 1 사슬 12코로 맞은편 손잡이도 만들었고요 이제 10코 건너뛰고 나머지 여기 부분 짧은뜨기 카멜 스티치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9코를 떴기 때문에 요 맞은편과 똑같이 3코를 더해주면 총 12코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 여기까지가 10코에요 건너뛰고 나머지 3코를 카멜 스티치 마저 해 주세요 첫 번째 코와 여기 마지막 코는 늘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당겨서 튼튼하게 해 주시고요 카멜 스티치 마지막 코 이렇게 3코를 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은 짧은뜨기 하는 단이죠 짧은뜨기로 한 단을 또 쭉 둘러 줄 거에요 여기까지 5코 짧은뜨기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 줄텐데 손잡이 부분은 여기 앞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라 사슬을 요렇게 돌려서 뒤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볼록볼록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요런 식으로 앞에 사슬이 두 줄이 보이도록 뒤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뒷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 줄 거에요 자 사슬에 사슬이 보이도록 사슬 뒷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2코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아래 사슬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손재비가 더 예뻐져요 여러분 마지막 열 두 번째 코까지 체인 뒤로 이렇게 뒷산을 잘 찾아서 요렇게 12코를 짧은뜨기를 손잡이 윗부분에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12코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도 사슬 뒷산에 짧은뜨기 여기까지 이제 짧은뜨기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지금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가방이 되었는데 이 상태로 끝이 나는게 아니라 여기를 자 슬립스티치로 이렇게 한단을 둘러 줄 거에요 그래서 가방의 윗부분 손잡이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단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코 자리 사슬 밑으로 자 슬립스티치를 한단을 둘러 줄 거에요 자 사슬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서 이 빼뜨기 한 자리 표시해 두세요 초코에 빼뜨기 그리고 나서 사슬 두 줄 앞으로 두 줄 앞으로 빼뜨기를 한단을 쭉 둘러주세요 손잡이 부분까지 자 빼뜨기 그냥 이렇게 바늘로 실 끌어와서 자 바늘에 걸려있는 이 사슬 사이로 실 바로 통과하는 거죠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짧은뜨기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에 사슬 밑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한단을 둘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 두껍게 여기처럼 이렇게 힘이 없이 눕거나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더 두껍게 이렇게 가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볼 때도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부분까지 이렇게 슬립 스티치로 여기까지 한단을 돌아오세요 네 이렇게 한단을 지금 슬립 스티치로 쭉 둘러주었어요 손잡이 이 부분까지 아까보다 여기가 훨씬 더 힘있고 정돈된 모양으로 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마지막 코까지 슬립 스티치 하였으니까 요거 이제 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 정리는 이렇게 한 15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두꺼운 실은 조금 얇은 코바늘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실이 너무 두꺼워서 녹바늘에 잘 안 들어가니까 얇은 코바늘로 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 슬립 스티치 했던 이 자리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나와있는 이 자리로 다시 이 실을 넣어줍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코 사이로 실을 끌고 가세요 요런 식으로 요 사이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요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 이렇게 척고 자리를 펼시는 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려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빼뜨기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이제 코바늘 이용을 해서 얇은 코바늘 이용을 해서 실을 감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쁜 가방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토트백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끈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끈을 추가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런 고리를 이것보다 더 큰 고리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실이 두껍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이렇게 작은 붕어 고리라서 그냥 이 작은 고리에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개 준비를 하시고 이중사슬뜨기로 우리가 자 끈을 만들 거에요 저는 60cm 길이의 숄더백을 숄더백으로 쓸 수 있는 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에 4배 정도의 꼬리실을 남겨 놓고 자 끈을 만들면 되세요 자 60cm에 총 4배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지금 총 자 총 60cm에 4배니까 2m 40 자 조금 여유있게 실을 길게 남겼어요 하다가 부족하면 안되니까 요렇게 길게 남겨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 40에 꼬리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고리에 요 부분을 끼워주세요 여기 그리고 나서 후반을 끼우고 이 꼬리실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늘어지지 않게 가방끈 이중사슬은 늘어지지 않게 조금 당기면서 이 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끈 부분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능청 능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텐션을 주고서 이렇게 당겨 가면서 이렇게 이중사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고리 당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꼬리실 앞으로 꼬리실이에요 꼬리실을 감고 자 긴 실로 사슬뜨기 그리고 나서 또 당기고 꼬리실 감고 자 사슬뜨기 우리 처음에 했던 이중사슬로 원하는 길이 만큼 끈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당겨도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 실을 당겨 가면서 자 이렇게 당겨 가면서 끈을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끈이 고무줄처럼 됩니다 4 60cm 길이로 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유 상태로 실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찾으실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구요 이렇게 고리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을 고리로 통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긴 실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리에 있는 실이 이렇게 조금 당겨지도록 실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한 10cm 정도 남기고 자르도록 할게요 또 자르고 여기 이 상태에서 실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두꺼운 실이니까 이 자리가 너무 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아래로 실 하나를 보내서 한 자리에서 계속 묶으면 여기가 너무 표가 나니까 요 밑에서 한번 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자리에 펴가 나지 않도록 당겨서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들은 이 사이로 넣어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꼬리실을 약간 감춰주고 나서 이렇게 편하지 않는 낚시줄이나 이렇게 비슷한 색깔의 실로 얘네들을 이렇게 꿰매서 정리를 해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우리 실리콘이나 본드 있죠 강력본드 같은 거를 강력본드나 공예형 본드를 이렇게 꼬리실에 발라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도 좋아요 조금 정리를 해 주셔도 좋아요 조금 정리를 해 주셔도 좋아요 아세계에 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방 앞부분에 라벨도 하나 달아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12코 였으니까 총 6코 건너뛴 자리가 가운데 코가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코에 들어가서 가방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자투리 실이 남는걸 자 모아두셨다가 이렇게 두꺼운 실들로 매듭 인형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이 가방의 장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매달아 볼까요? 다른 부자재 없이 이런 식으로 토끼 귀처럼 생긴 부분을 고리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가방에 또 포인트가 되죠. 또 다른 자 요거 만드는 법도 다른 컨텐츠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게 없어도 나 모양이 뭐 라벨이 없고 인형이 없어도 충분히 예쁜 모양의 가방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우리의 Chapman은 그런 내용입니다. 5 핸드폰하면 다른 Mümming의 가방 demande 또 다른 궁금합니다.